제 1화 이계화 이클리스 일부러 녹화는 끊었다가 다시 뭐라고 그랬냐 녹화 시작 다시 눌렀어요 이게 더 깔끔하기도 하고 오프닝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이건 또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고우ちゃん 으흐흐흐흐 고고 아 어이 어이 야 야 아 잊어버리니까 성우를 다 표시해 주네 조칸가보네 아 바로 어제일이야? 아니 고맙습니다 이정도에서 모리미아 고등학교 좀 황량하네요 배경이 밀말이 올려주어 근데 미안한데 주인공 와 처음부터 딴지 걸어서 야, 그 위에 우아기 좀 벗으면 안 돼? 형, 평범하게 입고 다니지? 그래, 그냥 쟤네처럼 차라리 조끼만 입든지 야, 쟨 또 왜 마이 안에 티셔츠냐? 복장 규정만 통 없나, 일본은? 아니다, 복장 하나하나 신경 쓰면 게임할 때 짜증만 나니까 신경 안 쓸게요 이부키 리오타, 친근가봐 얘네도 다 그냥 동료 내는 애들인가? 코이나타, 준, 이토카나에? 어디서 들어봤는데? 저희들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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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셋 선생님 그 보통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못 풀어던데? 선생님 다들 이상해 니가 나가서 풀어봐 관심 끌게 사춘인가요? 다 관계인이야 다 야 얘 발 넓다 이..신인이나노니 탄닌오마카사리룩라이 유쭈미타이다시 야..それは 계꼬다 설정을 되게 대사로 다 많이 알려준다 신잘하네요 신잘하네요 이름을 왜 불러 귀엽네.. 선생님 귀엽네 없어요 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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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오프닝에 걔 잘나가는 애 이런 물에서 흔히 있는 애 있죠 그 반의 뭐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 흔히 있는 클래스, 클라스? 어 그래 클라스의 아이돌 딱 그런 거지 얘가 딱 필이 그거야 아무리 봐도 포지션이 그거야 똑똑하고 욕 못 안정하고 예쁘고 능력 있고 어쩜 이런 설정으로 캐릭터로 만들었을까 에이터 응 세그 요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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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랄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초반부가 지루하진 않으시겠네요 이거 길면 2시간, 1시간 반? 2시간은 이 일상 파트 봐야 될 것 같은데, 초반부에. 9시간 전. 1시간씩 3시간. 1시간 후. 2시간 후. 3시간 후. 이제! 2시간 후. 고마워인데 4시간 후. 근데 단순한 건 없을 수 없손. 네, 너무 Tripp. 근데, 막상하자마자! 너가 뭐하는 게 아니지? 아시다시피 좀 해봐. わっか。くっそー。こうなったら俺も今年こそああ、今日あろうことか。だあ、思い出させ! あはは。 そういえばこうちゃん。 あ? その、とわ先生の授業あたりか。 それは… へえ。ほう、まさかと。 ことしからこの学園に変え、しばらく米国に同じクラスの一員、どうか。 よーし、たんれいにして、4月にしてすでに、男子に、うふふ。 だから…ただ… ちょっと? きえ、はっしらけず、じゅうじいや。 なんでも。 そういや、俺のことより、今朝、正門のあたりで。 それは… うん。 気になること。 近頃、自分の後ろに… なにか。 まさか。 えへっ、たんちゃんと確かめた。 うーん、もしかしてあれか? うーん、なんていうか。 うーん、なんていうか。 えっ、いや、いやだな。 うーん。 ま、とにバイトがある日だって。 こうちゃん、りょうたくんにいじゅうくん。 うん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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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うちゃん、表向き。 うん。 うん。 자유 아 드디어 그렇답니다 헤르소나야? 지용인 아 이렇게 일기처럼도 나오네 그러면 다른 부 들어가 아 수영부야 별수 없지 아 저걸 드려야 되네 에런버튼 눌러서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할 말이 있으면 빨리 말해 이라이씨 너무한다 어? 아 다른 바이든 들어갈 수 있나? 아 못 들어가네 너는 뭐 특별한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말하는거지? 야 우리반도 못들어가? 이런C 아 여기가 우리반인가? 잠깐만요 아 나 이거 어딨니 이거? 이건가? 어 딱 좋아 다른바는 못들어가네 어? DLC 소라, 유키, 시오, 미츠키, 리온 얘네가 동룡같다 리오타같은 애들 아니고 부둥부둥? 어 섬의 계적 어 섬의 계적 이거 잠시만요 이거 한 번에 다 푸는거 없어? 뭐하는거야 이게 어 섬의 계적 인내심을 받고 일단 인내심을 받고 아 섬의 계적 핫 차에 나왔다 야 이거 뭐야 해지 이게 뭐야 아 아.. 하.. 좀 평범한.. 모자 같은 건 없는 거야? 하.. 매스커리드.. 와우.. 음.. 아 안경을 하나 쓰면 또 못쓰는구만 고글 해 고글 아 근데 고글 하면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하다 보면 또 뭔가 생기겠죠? 전 그렇게 믿어요 가자 어? 어어.. 스타 일단은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바꿀게요 이따가 이럴 때 아니면 뭔지 뭐 교감이야? 프렌드페이지 갱실 넌 누구냐? 선도부야? 어? 싫은데? 에리카 아.. 프렌드페이지가 근데 왜 자꾸 갱신되니? 아.. 얘네도 서브 뭔가 있는.. 있는 애들인가 보다 그럼 얘네도? 설마? 아 근데 저걸 그림을 다 그려놨네요 만족.. 만족스럽다 저런건 확실히 좋음 음? 뭐라고요? 아 됐어요 음? 프렌드페이지에 왜 근데 선생님이 들어가 이씨 하하하하 가짜네 다른 교실은 어 잠깐만 여기 들어가질 것 같은데 아 나중에 맵에 저렇게 방이 뚫려 있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없네 내려가자 하하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실름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니니까 내려가고 이거 RPG인데 어디 아이템 안 숨겨놨나? 안 숨겨놨나? 저렇게 이상한 새끼인데 들어갈 수 있다 양호실인가? 그냥 얼굴 봐 어 여기 누구 있어 넌 누구야 얘랑도 나중에 뭔가 커뮤니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선 여긴 또 뭐야 클럽하우스? 아 식당이야 얘도 캐릭터다 돈 어딨어 아 5천원 있네 근데 알바 맨날 하고 부모님이 용돈 주는 거에서 남고 얘도 커뮤니티 얘도 커뮤니티 이거 딱 가기 그렇다 맞지? 어? 3학년인가? 1학년인가? 아닌데? 야 너 이름 뭐라고? 아 이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토아? 아 잠깐만 사키? 안보이는데? 아 선생님이셔? 아 선생님이셨구나 수영장은 잠겨있고 무도장도 잠겨있고 어? 이것도 샵이네? 잠시만요 아 아 됐어요 다른 데 좀 더 가볼게요 저 끝 한번만 가보고 어? 뭐 있다 회장인다 야 뭐 이렇게 커뮤니티 캐릭터가 많냐 커뮤니티가 아닌건가? 제2교사 아 아아 잘못 눌렀어요 아 하나 사놓을까? 하나 사? 양호선생님 이 아닌가? 과학선생님 아 양호선생님 아까 있었지 따로 여긴 도서관? 어? 뭐 반짝인다 정기적으로 신간이 들어온다고? 어어어어어어 그래? 능력치가 올라가? 일단 오케이 읽어 읽어 바로 읽어 모리미아 씨는 도쿄 교회에 위치한 주요 도시 중 하나다 예전엔 무사시국 칸토 지방 일대 무사시국을 통과하는 진수가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나? 블라블라블라 그렇구나 지력 상승 어디서 보는 거야? 지력 상승 아까 나 어디서 봤는데? 뭐더라? 이건가? 여기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분을 좋아하시는구나 책 다 읽어서 나는 다음에 또 들어오면 볼까요? 맵이 내가 게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정말 넓다 학교 진짜 넓다 와 씨 나갈게요 이제 다 돌아다녔어 지금 한 20분 돌아다닌 그런 느낌인데? 어쨌든 자유로운 게 좋지 누구신데요 얘 동료다 동료 100% 동료다 전투동료 아니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너 귀엽네 너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타키큥 어버이 아 초등학생 때요? 씨발 그걸 어떻게 기억해 이쿠시마 소라 카쿠마이 성우는 아 아 아 아 니가 겁노소녀야 아까 오프닝에 나오더네 애니메이션 어 오 마이 지잇찬のところに 修경に来た 하하 뭐 스토키토아 스 悪い 確か九州のほう いえ 育島流を極めんとするならば そんな風にお父さん それでと え? 3,4年前は髪型も格好もわんぱくぼう それがスカート あ、もう ソラ? こんなところで何油を売って え? え? あいざわちやき かけやまますみ そこのソラとね そろそろけいこ始まるわよソラ あっ はい すぐに行きます 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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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ね いかがやましい あらららららら えっ え? しかし… え? あら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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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え? 気んだから 다시 한번 재워 작업 꺼는 거 아니니까 이상한 말 하지마 짜증나니까 아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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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잠깐만 말할게요 40분 했네 아 제가 지금 되게 못마땅한게 아까 처음부터 느끼셨겠지만 못마땅한게 있는데 처음부터 느끼셨겠지만 주인공 설정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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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닥다리야 하 뭐가 구닥다리냐 자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1년동안 음 그런 설정이야 근데 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넉넉하게 주시는데 생활비랑 포함해서 주인공은 딱히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쓰고 싶은데도 없지만 어쨌든 알바를 한대 이 설정 제가 2003년쯤에 봤던 그런 소설에서 되게 흔하게 나왔던 첫번째 설정 두번째 주인공 주위에 여자가 존나게 많아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계획인거지 지금 보니까 딱 아까 프렌드 보니까 대충 세번째 야 이것도 진짜 한 2002년 3년 그때 한창 옛날에 소설 볼 때 많이 봤던건데 주인공이 옛날에 뭐를 했었다 이런거 옛날에 뭐 활을 썼다 궁수를 배웠었다 옛날에 검도를 좀 했었다 근데 한동안 안했는데 전투에 투입되면 되게 잘할거야 얘가 굳이 이런 설정을 넣었어야 되나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 솔직히 안 넣어도 충분히 어느정도 이야기를 끌어 나갈 수 있을텐데 뭐 일단은 뭐 아까 말했던 게임적으로 뭐 그래픽이라던가 그런거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현재 이 1장 30분 정도의 플레이 플레이 시간동안 느낀 단점은 그런거 느낀 거슬리는 점 느낀 마음에 안드는 점 어쨌든 이제 시작했으니까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다음화로 도망가겠습니다